제가 사실 온 이유는 축구를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형 가능하게 해주세요. 한번 만들어보자. 기말 필요 없이 바로 운동 내려가면 되잖아. 바로 스타트할까? 그럴까요? 내려갈까? 야 저기 축구에 가 인마! 후배토 후배토야 뭐야. 좀 힘 빼.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 어제 10시까지 축구하고 왔어. 진짜로? 좋아 좋아. 지금 10분이야. 도착시간 10분 때야. 유지하면 돼. 보자. 더 밟아! 뭐 주저 앉으면 어떡해. 자전거 앉아서 타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주저 밟아. 야 이러면 못 가. 야. K7 갑니다. K7. 밟아! 고고고 빨리 고! 처음이다. 5,000이 돼. 5,000이지 인마. 피지컬이 중요한 걸 안다면서. 알죠! 가자 가자. 쉽게 포기할 거냐고. 몇 가지 타요 오늘? 다 타 이거? 아니 딱 첫날이니까. 그러면 딱 앞에 700m만 더 타자. 형 나 이럴 줄 알았어. 형 진지해. 너무 진지하게 할 줄 알았어 진짜. 가자. 다 왔어. 더 더 더. 나도 진지한데. 아 그래. 레그 인스테이션인데. 방금 나 안 앉았는데 누가 앉았는데. 아니. 나도 앉는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앉아줬는데. 들어가. 원래 선수들이 막 100개씩 하고 그런단 말이야. 난 처음이니까 50개. 자 50개 준비. 열. 어 좋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올라와. 잠깐만요. 빨리 와.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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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건 K4가 아니라. 그래도 도전할 거야? 할 수 있겠냐? 아니야. 도전은 그냥. 어떻게 맨날 성공하는 사람만 있어. 아니 근데 뭐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이렇게. 진짜 완전 개인 트레이닝을 형한테 받아놓고. 안 달라지는 게 말이 안 되네. 그렇지. 이것만 했는데. 와우. 다르지? 형 허벅지 하나는 뭐. 상의 영점이 그려지면. 둘. 셋. 오케이. 옆도 조심 내려와. 처음 봐서 보여주지 마라. 걸어봐. 어때? 자 오늘 여기서. 운동 시작합시다. 줌씩 잡아. 그렇지. 더. 우와.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K5. K4. K3. 어떻게 할 거야. 하나. 빨리 더. 빨리 더. 셋. 더. 머리 봐 앞에 들어. 위에 몇 개야. 하나. 그렇지. 이거. 네 개. 그렇지 더. 다섯 개. 더. 두 개. 오케이. 굿. 준비. 빨리 불러. 쭉 나와. 쭉 나와. 쭉. 둘. 한 번 더. 셋. 오케이. 내려놓고. 자 준비. 고. 버텨. 안쪽 모아. 그렇지. 뒷쪽 뒷쪽. 좋아. 오케이 굿. 여기서 볼도 던져줘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너는 처음이니까. 오케이. 더 더. 아 진짜. 자 낮춰. 다들 낮춰. 조심이 높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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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렇지 굿. 뭐야. 뭐야. 아 진짜 어이없네. 야. 욕 나와 이 씨. 그렇지. 좋아. 아 근데 왜 안 되지 이게. 형 해보실래요. 안 해도 돼. 이 정도? 아 진짜 되네 이게. 근데 형 자전거 안 탔잖아. 형이 2시간 웨이트 하고 왔다고 지금. 고. 그렇지. 굿. 좋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태잖아. 태잖아. 봐. 오케이 굿.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어. 봐. 어유. 그렇다. 로치. 머리 들어. 헤트 업. 로치. 가서 앞에 해 봐. 앞 해 봐. 머리 들어. 로치 들어. 장발. 장발. 오케이. 굿. 머리 들어. 헤드 업. 자 빠르게. 빠르게. 자 패스 잘 줘. 아 아 이. 정신 남았어 그X 이거. 리턴 리턴. 어 리턴! 리턴 주고 뭐 못해 빨리 틀어가지고 컨트롤 이동 컨트롤 투가 접어 올 거 바로 패스 하라 했잖아 이쪽 이쪽 야 저기 축격해 가 임마 아닙니다! 아닙니다 뻘 주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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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줘 잘 주고 빨리 멈틀으라고 뻘 줘 그럼 이동 컨트롤 하라고 이동 컨트롤 하라고 바로 줬고 바로 패스 하고 가라고 자 마지막 세트 반대로 예 오케이 가자고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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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 그렇지 고 쭉 발 잡아 잡어 오케이 빨리 판단을 해 안 될 거 같으면 빨리 접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냥 안 돼 드려 확실해? 예 자 오늘 여기서 자 이번에는 퍼포먼스 너 포니션이 윙포드잖아 네 윙포드를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빠르겠죠? 그렇지 뭐 너가 가장 잘하는 자리 네 자 이번에는 똑같아요 어질리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움직임까지 들어갈 거야 이 사이로 볼 패싱을 할 거라고 하고 내가 점프를 할 거라고 네 하고 빨리 몸을 들어갈 거야 알았지? 천천히 움직일 거야 여기서 움직이다가 헤이로다가 쭉 들어갈 거야 패스 넣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아니 내가 어느 쪽도 넣을 거야 어디 쪽도 넣을 거야 아 볼 앞을 가지고 나올 거야 아니 포팩이에요 얘가? 포팩이야 이 사이로 너가 수비를 폭발시키는 거지 그냥 고 집중해서 점프하고 점프하고 그렇지 빨리 가 몸 틀어 몸 틀어 몸 틀어 하다가 헤이 당장 쭉 하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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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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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뒤로 들어 접어도 돼 접어도 돼 야 집에 가 집에 가 야 집중해야지 야 슈팅이 안 되면 접어가지고 크로싱 해야지 자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한 번 만들어보자 설미야 하나 오케이 들어왔어 형 이쪽에서 해 툭 들어왔어 자 펜팅 펜팅 잡아놓고 그렇지 오케이 근데 진짜 당연히 해봐서 알아가지고 힘들 거 알았지만 형님 또 이렇게 가야지 진작에 나오실 줄 몰랐네 그래도 이 안에서 좀 약간 재미도 만들고 일을 해야 될 거 같았는데 역시 형님 확고하셔 하하 일단 할 거면 진짜 이렇게 해야 되거든 빨리 와 빨리 와 물 먹는 시간이 많잖아 길잖아 이 뒤에 있을 거라고 하다가 신원씩 딱 주면 1턴 줄 거야 알았지 똑같이 몸 틀어 골 줘 잘 잡아놓고 이번엔 그냥 슈팅이야 슈팅하고 헤딩까지 땅 하고 빨리 빼고서 뛰어오는 거야 일로 되게 짧아 근데 되게 간결하게 고 쭉 그렇지 쭉 잘 잡아 슈팅 슈팅해 헤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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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가기 흥 몸 맞혀 찌러 야 뭐야 뭐야 흥 못 맞혀 찌러 야 씨 홀 홀 센터스쿨 안에서 네 내가 널 알면 수비 할 거란 말 넌 날 뚫고 나와야 돼 어떻게든 페인트 일을 써 가지고 벌룩 갖고 나가서 슈팅하고 헤딩하고 여기가 화이트 알았지. 여기서 네가 바디 페인팅, 움직임, 빨래 가지고 나와서 액션 스피드 마무리까지 되게 힘들어. 나 어떻게 풀로 막아줘, 아니면 100%로 막아줘, 아니면 좀 더. 원래 100대 100이면 못 막지, 형도. 근데 제가 70이니까, 형 70. 100% 해. 가자, 준비. 고. 아, 나가면 안 돼요? 아, 나가면 상관없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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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안 되잖아. 빨리 나와, 형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오케이, 굿.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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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뭐 셀러머니야. 더, 더, 더. 어, 공. 왜? 좀 뛰어주세요, 공주. 아니야, 뛰었잖아. 5cm. 어. 고. 왜, 다시? 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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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 슈팅. 헤딩. 뛰어. 백, 백. 스프린트, 스프린트. 빨리. 가자. 자, 맞아. 내가 손으로만 할 거야, 몸으로만 할 거야, 이제. 이 길이 필걸 차이라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끈 붙고 다 쳐. 알았어. 오케이. 스프린트. 오케이. 야, 어디다 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들어? 야, 내가 첫날 운동 시켜봤는데 포기하자. 어때? 이 생각은 어떠냐? 형,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어? 아, 내가 못 기다릴 것 같아. 형, 근데 일반인 치고는 좀 잘하는 거죠. 아, 그냥 일반인 치고는 기본적으로 운동했던 친구니까 뭐. 기본적으로 볼 차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축구가 못 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못 뛰는데 계속 주저하는 게 있는데 뭐. 야, 두 발로 뛰는 거 아니야, 축구? 넌 네 발로 뛰잖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올리자고. 알았지? 수고했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아니, 진짜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예상은 했어요. 진짜 오늘 죽었구나. 왜냐면 나도 내 상태를 잘 알고 또 우리 오늘 코치님도 평소에 잘 아는 형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 운동을 시키겠다.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오늘. 이건 대충 알고 있었는데. 진짜 알면서도 그런 체력 한계가 오면은. 진짜 포기하고 싶고. 괜히 했다 싶고. 형도 진짜 완전 살살 시켜주신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막 두 번, 세 번 받을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아예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갈 거 같고. 일단은 나도 개인 운동 따로 하고. 이제 오늘 코치님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받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평소에도 관리하고 만들고 와야죠. 진짜 어떻게 뭐 해야지. 한다고 했는데 형한테 큰소리 뻥뻥 쳐놨는데 그만둔다고 하면 안 되니까. 형들 오늘 좀 많이 실망했지? 제일 실망한 사람은 나야. 그래도 한번 진짜 해볼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짜 한번 끝까지 해보고. 계속 조금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형들에게 보여줄게. 뭐 그럼 다음 주에 봐 형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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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